오늘 해볼 게임은 미토피아라는 게임이고요 이제 얼굴을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모험을 떠나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체험판이에요 네, 저는 앙스타 캐릭터로 아마 만들어서 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만들기 오, 어떡해! 떨린다! 잠시 후 체형 약간 현실을 반영을 하려면 이제 현실을 좀 키워야 하는 게 아닌가 좋습니다 현실 반영해서 한 요정도로 합시다 요정도로 합의봅시다 오케이, 완성! 오, 귀여운데? 어떤 성격일 것 같습니까? 마이웨이? 오케이, 마이웨이로 합시다 나는 마이웨이 나나 미희들이 사는 평화로운 세계입니다 갑자기 나타났던 것입니다 뭐야, 얼굴을 뜯어가는 거야? 미토르피아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말이죠 누군가 미들의 얼굴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얼굴이 잘린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스토리 개 호러다 야, 이거 그림체, 실사 그림체였으면 진짜 그냥 호러 영화인데? 여기 한 사람은 여행자가 있습니다 나랑 똑같은 것 같아, 어떡하지? 나나는 혼자 느긋하게 여행 중입니다 이 사람 얼굴이 떠당긴다 설마 여기 붙나? 깜짝아 야, 이거 진짜 실사 그림체였으면 개무서울 듯 내 표정을 이렇게 멍청해 내 표정을 이렇게 멍청해 내 표정을 이렇게 멍청해 자, 지하키를 만들어보자 야, 안내원 누구로 만들까? 그치? 좀 치아키 느낌 나는데? 자, 치아키를 만들어봅시다 어, 느낌 있는데요? 근데? 느낌 있어, 샤키 같아 야호! 밝은 아주머니? 여기 다 유성대로 하자 얘 푸카로 하면 되겠는데? 아나타로 하겠습니다 완성! 잠시 후 아, 좋았어 막상 유성대로 다 하려고 했는데 테토라가 없네요? 어쩔 수 없죠 가자 와, 깻박스다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휴, 드디어 출발 와, 시장마을 와, 진짜 얼굴만 봐도 개웃기네 아, 이거 저예요 이거는 어, 어떡해! 치아키다! 안녕 안녕 왜그래, 안 닮으질 못하네 에에, 사람 얼굴이 날린 괴물 여긴 평화로운 시장마을 이 마을에서 짓는다 보면 잊게 될 거야 어, 어떡해 아, 카나타다 너무 똑같아 어, 너무 똑같이 생겼어 미쳤다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있어? 그런 얼굴 하지마 자,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어, 이거 만들 때는 안 닮았었던 같은데 막상 하니까 좀 닮았는데요? 와, 와 난 드래곤이다 어머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시노브 그러면 못 써 어, 이거 정말 얘를 어쩌지? 어, 리츠랑 마오다 우후 우후후 자기는 어쩜 이리 예쁠까? 행복하다 행복해 내 표정 봐 오케이 오, 이 쯤이다! 어떡하지 생겼어, 어떡하지? 혹시 놀러 왔냐? 팔자 너 좋군 부럽다 부러워 겁나 불만 많네 어, 어떡해 안녕하세요 여행자 씨 벌써 마을 사람들과 모두 이야기 해보셨나요? 예 시장마을은 참 좋은 마을이지요 응? 우와, 뭐지? 엄마, 저거 뭐야? 조용히 해 어, 뭐지? 뭐 대마왕 나오나봐 아, 저 녀석은? 오, 대마왕 오, 대마왕 누구하지? 대마왕은 사실... H로 해야 되는데, 그쵸? 역시 H지 아, 개웃기네 아, 개웃기네 오케이, 아무튼 뭐 괜찮네요, 선해 보이네 하하하하 아, 진짜 웃겨 죽을 것 같은데? 오케이, 대마왕 H 세상에 공포와 혼돈을 가져다줄 존재다 맛보도록 해라 얼굴을 잃게 되는 공포를 말이야 오, 어떡해 가나타 얼굴 오, 뭐야 이번에는 이 정도로 끝내주지 얼굴을 잃은 자들이여 공포에 떨며, 공포에, 고통에 무부리치도록 해라 그럼, 안녕 와, 저 눈 감은 거 너무 H같아 아, 나 얼굴 볼 때마다 웃기네 나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느냐? 신호부의 얼굴을 돌려줘 이 녀석 말인가 돌려줄 수도 있지 단! 이 녀석을 이길 수 있다면 말이야 아, 슬라임인가 보네 아, 왜 또 비치는 거야? 우와, 신호부 슬라임이다 살아있다면 다시 만나자 신호부 슬라임이다 어우, 너무 꼴렁거려 어우, 징그러 오, 갑으로 전해지는 부적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나여 나나여 나나여, 들리느냐 낭 오, 들리는 모양이군 읽기 어렵겠지만 나는 신이다 낭 아무래도 그대가 위기에 처한 모양이구나 그 괴물과 싸울 힘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 필요 없는데요? 아, 필요 없다고? 아니, 나 신으로서 내버려 둘 수가 없구나 내게 힘을 내리겠노라 아, 그래요? 난 필요 없다 그랬는데 음, 핫 신의 힘 각성 직업의 힘에 눈을 떴 맘에 드는 직업을 고르래 전사, 마법사, 승려, 도적, 아이돌 아이돌도 있어? 요리사 어, 뭐 할까? 이거 선택하면 끝인가? 아이돌? 아이돌 아, 이렇게 옷을 입어볼 수가 있네 나 아이돌할래 와, 이렇게 바로 되는 거야? 와, 저 아이돌 데뷔했어요 아이돌이다 아이돌우 왔다시 아이돌우 아니, 근데 전투하는데 아이돌이 되면 어떻게 해? 어우, 깜짝아 너무, 너무 얼굴이 커요 공격 오케이, 때려 야, 너무 약하잖아 오케이, 나 한 번 더 어, 잡았다, 잡았다 여유롭네 어, 신호부 얼굴 되찾았어 와 나나의 승리 오, 신호부 오우, 얼굴이 떠댕긴다 짜란 와, 얼굴을 찾았다 와, 돌아왔다 야, 마을이 이렇게 치몰한데 지 혼자 개 신나서 뛰어다니는 거 봐 와, 와 나는 대박이다 얼굴을 내놔라 우하하하 아주 그냥 글러먹었네요 바나나 바나나 티비 으아 못 이길 것 같아 어허, 곤란한 모양이군 됐다, 도와줄 일을 불러주지 도와줄 사람 누구야? 어, 만들어? 어허, 나 나기사 만들래 나기사 어허, 느낌이 좀 있는데? 나기사는? 나기사 좀 순수한데 나기사 순수하지 어, 직업도 선택 가능해? 아니, 전사가 어울릴 것 같은데? 헐 전사가 어울려 저를 지켜주는 기사입니다 나기사 전사로 하겠습니다 나는 순수한 전사, 나기사 오케이, 날 구해줘 여기는? 오, 나 구하러 왔다 같이 싸 보자 응 오, 야 이거 완전 사심체육인데? 오케이, 안면나비 아이야 오, 쎄다 어, 왜 이렇게 쎄? 앙코르로 너가 대신 싸워 오케이, 앙코르로 오케이, 나기사가 오케이 어, 쎄다 나기사가 대신 싸워주면 되겠는데? 대상을 구하는 여행이라 아니야, 나기사는 이렇게 방전밖에 뛰지 않아 나도 따라가면 될까? 그래, 당연하지 잘 부탁해 HB 바나나 충분해 나나에게 지고 싶지 않아 야, 나한테 좀 져줘 응, 뭐야 아, 뭔가 떨어져 있어 오, 바나나다 오, HB 바나나를 하나 획득 아, 이렇게 그냥 랜덤 이벤트도 발생하는군요 여관에서 푹 쉬자 왜 이렇게 신났어, 나기사 왜 이렇게 출상맞아 오, 나나 기다려, 왜 해? 오, 뭐야 홀 오, 나한테 바나나를 나눠줬어 맛있다 오, 호감도 올랐다 오, 야, 이거 호감도 시스템 있네 미연시네, 이거 맹렬한 조르미 아직 갈 길이 멀어 오, 뭐야 미연신데, 이거? 뭐야, 오, 고블린 일단 때려 호잇 아, 나 여러 명 때리네 오, 나기사 첫 순수한 행동 타겟 미스? 오? 오, 뭐야 어, 그래도 나쁘지 않네 오, 오케이 오, 오케이, 결과는 좋아 오, 또 뭐야 오, 피곤하네 나 이제 쉬고 싶어 여관에서 쉬고 가자 살았다 아, 저 뛰는 게 너무 웃기네 어, 뭐야 어, 여관을 발견했다 여기에 세이브 장소인가? 두 사람의 방을 정합시다 같은 방에 있는 두 사람은 알아서 사이가 좋아집니다 오, 같은 방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조금은 부끄러울지도 바나나티비 어, 얘네 왜 이래 얘네 왜 이래 얘네 왜 이래 얘네 왜 이래 너네 무슨, 무슨 일이야 잠깐만, 진정 좀 해, 얘들아 아, 이거 상황으로 보면 되나? 얘들아 진정 좀 해 연결같은 자세가 번거로 이어진다 트레이닝이다 엄청난 싱크로율 기분 좋아 이게 뭐야 어, 조금 신경 쓰인다 오 오, 이거 미연시네 어, 데이트 해볼까? 데이트 티켓을 획득했네요 바로 데이트 티켓으로 데이트 시켜볼까요? 네, 카페 데이트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데이트 가자 오, 나 이사랑 데이트 간다 카페에서 쉬자 근데 여기 카페가 있냐? 분위기 좋다 완벽해 이모, 드디어 못 이루던 꿈을 이루셨군요 앙스타에서도 못 하던 데이트 여기서 한다 오, 야 너 벌컥벌컥 마시는데? 어, 지갑을 깜빡했어 어, 주인, 주인 표정 봐 사실 나도 야, 도망가 어, 올랐다, 어감도 어, 조금 신경 쓰인다 오케이 앗, 슬라임 젤리 같은 구름이다 고블린 햄같이 생겼는데 배고프네 바보들 야, 이씨 그게 할 말이냐? 야, 내가 노래 부르는데 방구라니 아침밥 맛있었어 아니, 왜 이렇게 방구를 좋아해, 얘네 어, 왜 이렇게 많아, 네명 아이야 아이야 어, 그거 노래 한 번 해볼까? 적을 위한 노래 적을 위한 노래 감옥이 없대 감옥이 없대 어, 흥이 1번 넘친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만 좀 놀아 오, 뭐야, 첫 호감 행동 낙이사에게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대 오, 쎄, 쎄, 쎄졌다 어, 내 터 놀고 있잖아, 근데 어, 나 한눈 팔고 있어 충고 피해 앗 오, 고마워 아, 근데 낙이사기에서 띠놀고 있는데 오케이 이거 글리처가 근데 왜 생기는 걸까? 이유를 모르겠네 어, 여간 발견,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자고 어, 뭐야, 띵동 누군가 왔다 오, 드디어 온 모양이군 누가? 그대의 새로운 동료 말이다 동료? 오, 아싸 누구 할까? 나츠메? 나츠메 만들고 싶긴 한데 나츠메 헤어스타일이 너무 어려워 오, 조금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상냥해 마법사 오,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난 상냥한 마법사 나츠메 좋아 좋아, 가자 우리 성냥한 마법사 나츠메가 왔습니다 완벽해 만나서 반가워 마법사 나츠메야 앞으로 잘 부탁해 어? 너는? 어, H다 설마 살아있었을 줄이야 대몽 H 너를 쓰러트리겠다 정말 재밌구만 좋아 상대해주도록 하지 기다리세요 오, 뭐야 뭐냐 오, 대현자 세계를 여행하는 위대한 마법사 곤경에 처한 사람을 두고 보지 않는 선환이며 오, 얘가 마지막 그건가? 오, 얘는 동료가 아닌가? 현자 누구 하지? 오, 근데 솔직히 현자 너무 타츠미긴 한데 타츠미로 합시다 오, 봐봐 공경에 처한 사람을 두고 보지 않는 선환인물 누가 봐도 타츠미죠? 오케이 나 구하러 왔다 흠 당신이 수분의 대마왕이군요 내가 여기 온 이상 더 이상 못 따라오게 두지 않겠어요 흥, 방에 꾸이 등장했군 오늘은 넘어가지마 안녕이다, 우아 하하하하 수고하 저는 타츠미 여행하는 마법사죠 나는 나나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너무 닮았다 되게 잘 만들었다 바나나티비 강바닥동굴 여기 조명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 대연자 타츠미 정체가 뭘까? 멋졌어 내가 여기 온 이상 더 이상 멋대로 하게 두지 않겠어요 라니 대왕 H도 겁먹더라 멋졌어 얘 너무 바보 같아 둘이 가자 가자 여관 오케이 아이고 신나 어? 계속하기 오늘은 여기까지? 아 뭔가 아쉽긴 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